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잘들 지내셨죠? 오늘 또 보람찬 하루가 되도록 재산을 살펴봅시다. 오늘은 이 부동산 공법 핵심 요약집 다들 준비됐죠? 이 파트 중 공법 지난 우리가 시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마무리 지었고 오늘은 바로 이 도시개발법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약집, 핵심 요약집 보시면 319페이지에 나와 있죠? 제2파트, 그 2파트 보면 도시개발팀이 나오는데 팀을 지으시고 법으로 좀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320페이지에 가서 보면 제2편 도시개발법이 나오는데요. 이 법에서는 6문제 나오죠? 6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3문제 이상 마쳐야 되겠고 그리고 이 남은 시간 동안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는 이 요약집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요약집을 자소하면 다소하면 5개 이상 마치거든요. 5개 마칩니다. 그래서 요약집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요약집을 2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미 우리가 이 기본이론, 핵심이론 과정에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줄기는 알고 계시죠? 그래, 이제 그 중에서도 핵심을 잡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사업 시행 절차법이죠. 그 절차를 320페이지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먼저 나오는데 이 용어의 정의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도시개발구역이 무엇이냐? 바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시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이 또 무엇이냐? 도시개발사업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상업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을 칠 수 있는 구역정사업에 가지고 주택을 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사업 한다든가 상가를 칠 수 있는 그런 상업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 주는 거죠. 또 공장, 물류센터가 칠 수 있도록 바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또 생태문화단지 등등 그리고 큰 시가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묶어서 바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이것도 좀 알아주시고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절차가 있게 되는데요. 이 절차는 바로 320페이지 쫙 나아있죠. 가장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고시함으로써 구역도 고시되고요. 그 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지정권자에 의하여 투입된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신청한다. 이때 실식역을 작성할 때는 꼭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인가고시를 내주면 지정권자가 사업을 해도 됩니다라고 실식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사업을 착수하게 될 때는 시행방식이 세 가지 있죠. 수용 또는 생방식 하나, 환자방식 둘, 이걸 섞어서 하는 혼용방식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 수용방식을 가지고 하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시행자들이 세부 목록 고시에 의해서 이미 수용권을 발동받은 상태니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해서 진행하죠. 이때 수용상방식은 도시개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도시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집단적이고 그리고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만 수용 또는 생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 아시고 그런 사업을 수용방식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공사를 끝냈다 그러면 중고무사를 지정권자들 받고 조성된 토지를 공사 완료 공급했으면 공급합니다. 그때 공급한 경쟁입찰 수천방법, 추천방법, 수익약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급해줘서 공급받은 자들이 이제 그 계획에 하여 결정난 건축물을 건축해서 그 도시를 쾌적하게 조성하죠. 그런데 만약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환지방식에 따라 사업할 때는 그 시행자들 사업에 착수하기에 앞서서 환지처분을 행하게 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써 환지격을 작성하죠. 이 환지격을 시행자들이 작성하였다라고 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바로 관할특별자치도회사 시장운수 자치구청자한테 인가시행에서 인가받아야 환지격이 확정되고 행정청이 시행자는 환지격 작성해서 스스로 확정하고 사업에 들어가죠. 공사가 진행되어서 바로 끝나기 앞서서 이 시행자가 때로는 토지 소유자라든가 또 용역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오자 한다. 그때는 환지예정지를 도시발기 안에 있는 토지에다 지정해줄 수 있죠. 그때 해주게 되면 그 효과로는 종종 토지에서 환지예정지로 사용수익권만 임시로 이전해주는 효과 있고 소유권 변경이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고 또 이따가 그걸 살펴봅니다. 이 환지예정증은 임의적 절차다. 해제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 이렇게 이제 환지 방식에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 완료하고 바로 중검사를 받죠. 이때 지정권자가 시행자이면 그냥 공사하려고 공고하지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일 때는 지정권자한테 중검사 받아야 되죠. 중검사 떨어졌다. 또 지정권자가 시행자로서 공사하려고 공고를 했다면 60년에 환지계에서 정한 내용으로 환지처분해서 주죠. 이때 환지처분 공고가 있게 된 후 바로 14년에 이 시행자가 등길에서 했다가 척탑과 신청을 통해서 환지에 대한 등길을 정리해주죠. 그리고 이 청상암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청상암은 5년간 증수해야 되고 지급받아갈 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야 되다 하면 시호로서 바로 소멸됩니다. 소멸, 시호로가 적용되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321편을 보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이 개발객을 짜요. 개발객,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객을 이 구역을,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자가 지정권자를 하죠. 지정하려는 자가 바로 이 개발객을 수립합니다. 이 개발객의 수립 시기는 바로 이 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먼저 개발교육을 수립하죠. 그래서 개발교육을 수립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그 중에는 이 구역의 위치, 면적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걸 담아서 고시를 함으로써 이 도시개발교육의 지정고시가 있게 되죠. 그런데 외회적으로 바로 이 개발객을 수립하기 앞서서 미리 불시에 이 도시발국을 지정하고 이렇게 불시에 그 도시발국이다라고 사업장을 확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객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게 이제 시험권으로써 중요하죠. 어떠한 장소에서 또 어떠한 사회가 있으면 먼저 불시에 이 사업장을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 거기 보면 321페이지 그 박스 속에 있는 게 6가지가 있죠. 주로 그 장소 미개발지가 많아서 하나의 도시가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라고 소문 나면 투기꾼들이 먼저 질러나가지고 엉망을 엉망이 대게 그럼 날치실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에서 이 도시를 건설내고자 때는 불시에 사업장을 먼저 확정하고 그래서 투기 바람을 잠재운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개발교를 수립고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수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교를 수립할 수 있는 경우수를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이해하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그래 전국토는 도시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애호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지역 애호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보존관리 그 다음에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이 있고요.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은 보존이 있죠. 이런 지역을 도시지역 애호지역을 하죠.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녹지역은 또 보존 녹지, 생산녹지, 자연 녹지역 있다.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이 도시 발교를 먼저 확정 지정고시하고 말이죠. 나중에 개발역을 수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연 녹지역에서 개발한다. 하나, 생산녹지역에서 도시 발굴을 지정해서 개발한다. 그럴 때 둘.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애호지역을 대상으로서 개발할 때. 다만 이 보존 녹지역은 도시 발굴 자체를 지정하지 못합니다. 지정권자라도. 그래서 자연 녹지지역,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 그 다음에 도시적 애호지역에 지정한다. 도시적 애호지역은 보존 생동자료죠.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관과 협의해서 도시 발굴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다만 그때는 이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지정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개발용도 지역이 바로 전체 도시 발굴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될 때에 전체 미적 대비 얼마 이하 포함되어 지정을 하게 될 때에 미개발지가 약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먼저 구역을 지정해도 된다 이거인데 바로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바로 도시 발굴 전체 면적 대비 30%, 100분의 30 이하 포함되어 지정을 하게 될 때에도 먼저 도시 발굴 중고시하고 나중에 개발 요소를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해.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그 5번이 2번 출제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2번 나왔으니까 중요표 해가지고 뭘 했다고 넣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공모해서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먼저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공모해서 응모작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고시해야 한다. 그럴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수업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개발 계획을 공모한다라고 할 때 응모계획은 바로 90일 이상을 보좌해야 된다. 밑에 2번 나왔죠. 그거 알아두시고 이때 그 응모된 자가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응모의 자 그 자가 바로 당첨됐다. 그러면 그 자를 도시 개발 사업 시행기로 지정을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때 말입니다. 이 구역에 편입될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할 때 그러냐. 환지 방식.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 한해 그 도시 개발 계획 안에 편입될 땅 주인들, 토지 소자들이 토지를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하는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부담하는데요.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도로 고원도 만들고요. 그걸 공공설 용지를 하죠. 그리고 시행자가 사업병에 충당해 쓰세요. 라고 바치는 챕정도로 써야 되죠. 그래서 챕정도 공공설 용지인 이런 보류로 삼기 위해서 토지 부담을 시키게 되는 것이 환지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 토지 소자의 의견이 존중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을 수업할 때 이 시행 방식을 개발 계획 짤 때에 포함을 해서 짜게 되는데 이때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자한테 다 보상치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수용권 넘겨받아서 그때는 강제로 합니다. 그래서 동의받고 이 개발 계획 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개발 계획을 짤 때부터 토지 소자의 의견을 동의받아야 되느냐. 꼭 아셔야 돼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라고 개발 계획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 사업장에 이렇게 했다면 이걸 1, 2, 3에서 3로 나눠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풀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자의 총수의 2분의 1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동의 요건을 꽉 암기하시고 이때 면적을 계산할 때 이 안에 국권이 있다면 국권이 면적, 사회적 면적 다 포함해서 바로 3분의 1 숫자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때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행자, 개발 계획을 짤 때요. 시행자도 이 지정권자가 정해서 투입을 하는데요. 이 시행자가 국가다, 지방자찬태자다. 이걸 약속으로 국지로 하죠. 행정청입니다. 이 국지가 들어가서 도시개발사를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될 때는 이런 토지 소자의 동의 없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수 있다는 것. 이때 행정청이 이네들이 들어가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 것만. 이때 도시개발구역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안에 있는 땅가구 총액, 토지가액의 총액보다 이 도시개발사업이 다 완료된 후에 그 토지가액의 총액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줄어든 그 가격만큼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을 간가보상금이라고 하죠. 이 간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 도시개발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그 구역 내 토지가액의 총액이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난 후에 그 총액보다 바로 하락했다. 하락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 또는 영입권자인 임착권자에게 계산해서 간가보상을 주게 된다. 이렇게 좀 알으십시오. 그 내용들이 321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322페이지 간가보상까지 연결되죠. 여기까지를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322페이지 4번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되냐 포함시켜야 할 내용 그것들은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께서는 1번부터 16번까지 자주 읽어두시기 바라고 그 중에 바로 별표를 보십시오.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된 거 아니다. 이 개발계획을 짤 때에 지구단위계획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 도시발구역이다, 도시발구역이다 라고 지정하게 되면 그 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구역을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도시지역 여호지역에 이게 여기에 취락주가 있었다. 취락주로 지정된 장소했다. 도시발구역이 있다라고 했다면 그 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구역을 간주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칙이 이렇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구역이 간주되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된 그 장소이니까 지구단위계획도 짜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짜느냐 이 개발계획 속에 지정권자가 지정권자가 투입해서 정한 시행자 이 시행자가 들어가서 실시계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실시하겠다라는 실시계획을 약성할 때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꼭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 시행자가 작성을 해야 하는 실시계획 속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지 지정권자가 수립하게 되는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이걸 꼭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쭉 읽어보시고 그 중에 또 별표 보면 저 밑에 별표 개발계획 내용에서 또 바로 13번부터 13번부터 그 안에 16번에 이르기까지 4개 이 4개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바로 나중에 개발계획에다가 추가로 포함해도 합법적이다. 그 내용 잘 봐두셔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구나. 그걸 약조 뭐라고 했나요? 박수세손 이렇게 함결하고 그랬죠. 박수세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도 되는 사항이 박수세손이다. 그래 박은 이 도시개발구역에 이렇게 지정됐다면 바로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설 도로 같은 거 그 기반설의 설치비용 부담 내용 이런 것들은 개발계획에다가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수용상방식을 가지고 사업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죄 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편입된 것만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이 지정돼야 수용의 범위도 확정되겠죠. 그래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또 소유권의 권리, 무료 사용 권리, 어허권, 양식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세부 목록을 담았는데 이걸 포함하게 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걸 수라하죠. 그 다음에 이 구역의 확정이 있어야 이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 수가 나올 겁니다. 몇 명인가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세입자에게 주게 되는 임대택건설계 이런 임대택건설계 등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몇 명인가 이걸 조사해서 그네들 사업자 이주 조치를 취해서 옮겨주고 뿌시고 옮겨주고 뿌시면서 사업하는데 이걸 순환개발을 하죠. 이때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순환개발을 하게 될 때 그것도 구역을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짤대게 거기다 포함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시발 계획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다 포함시킬 순환이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를 약조로 박수세순에서 암기해두셔야 됩니다. 박수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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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번 이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걸 짤 때에 이렇게 더시발급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이렇게 개발 계획을 짤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때 개발 계획을 짤는데 이 구역의 면적 지정했던 면적이 330만 종부터 미만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상인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이때 330만 종부터 이상인 큰 신도시 맞는다라고 할 때 이 개발 계획을 짤에 있어서는 의무상으로서야 이 더시발급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배치되게 될 주거기능, 교육기능, 생산기능, 유통기능, 위략기능 이런 기능을 복합적 기능에 하죠. 이런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르도록 꼭 노력해서 짜라라고 의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이런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르도록 꼭 노력해서 짜야 되는가, 수립해야 되는가 330만 종부터 이상이다. 그래서 이 더시발급을 지정하고 나서 그 면적이 330만 종부터 이상이면 5년의 개발 계획을 쓸 곳이 합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더시발급은 해제해야 된 걸로 간주하죠. 그런데 그 면적이 330만 종부터 미만이면 몇 년에 개발 계획을 쓸 곳이 하도록 됐는가? 2년이죠. 그래, 그 면적이 330만 종부터 이상이면 5년 줍니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 개발 계획을 쓸 곳이 할 때에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싶다? 나중에 개발 계획을 쓸 곳이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323페이지 가로 2번, 3번, 4번 잘 읽어두셔야 돼요. 이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이렇게 고시하게 되면 고시한 개발 계획 내용, 고시한 개발 계획 내용은 고스란히 그 구역 안에서, 더시발급 안에서는 구속력을 갖고 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고시된 개발 계획 내용대로만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구속을 그 안에서 사반자들 당합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런 구속력이 있는 개발 계획, 바로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변경해서 고시할 수도 있어요. 변경고시. 이런 변경을 하게 될 때에는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 있잖아요. 이 구역을 확정고시했던 지정권자 있죠. 지정권자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변경고시를 하는데 변경고시하는 지정권자께서는 직접 필요하면 자기가 직권으로 변경고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지정권자가 아닌 다른 부서의 장관들, 장관이 18명 있는데 18명 중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권자죠. 그래, 국토교통부장할 때 나머지 부서의 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발 계획 좀 변경해 주소라고 요청되면 요청받아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가 변경고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의 시장, 군수, 대도시안, 지정권자 빼고 그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변경 좀 해 주소라고 요청한다든가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될 시행자가 변경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아서 변경을 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개발 계획 작성 기준과 작성 방법 이거 다 두 가지가 하냐? 국토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가로 5번. 이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주로 개발기라 했죠.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 계획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말입니다.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을 공부했던 것이고요. 이 도시군관로 결정하는 내용이 6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의 지정권 변경하는 계획. 그 다음에 개발 시한계획, 시가, 조중계획,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지안, 공구역의 지정권 변경하는 계획. 용도 계획이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란, 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계획구역, 지정권 변경, 지구단위계획. 입주기제 최소구역, 지정권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바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특별히 적용하자는 법이 도시개발 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 계획은 무슨 법에 의거하여 짜냐.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짜죠. 그걸 도시개발 사업계의 약적으로 개발 계획이라 해요. 이 개발 계획은 도시군관리기 일정으로서 한 번 수립해서 딱 결정구시하면 구속력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때 이 도시군관리기 공부할 때 그 지역의 장소가 광역계권으로 지정해서 광역도시개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 도시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이 관리계획은 이것에 비해 하위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두 관리계획은 바로 정책계획서고 그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계획서고 그 정책을 하나하나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집행해서 결정하는 것이 관리계획이죠. 이때 이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러하듯이 이 지역에서 지금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광역도시개획,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 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 상위계획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가로 4번이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324페이지 3번 더시기본계획 지정이나 있죠. 이 파트는 잠시 쉬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